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말과 글을 엮어주는 시대니까 스스로 책을 뒤져보거나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깊이 사색할 필요성도 느끼질 못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약도를 그리고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길을 묻던 시절 번호를 외우고 종이를 찢어서 메모하던 시절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가고 여러 책을 뒤져가며 리포트 하나를 완성하던 시절 그 사소했던 일들 이제는 그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거나 혼자서 사색을 하거나 가족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마저 어려운 도전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를 좀 해볼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NS나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협찬을 받았지만 광고 금액을 받았지만 그걸 표시하지 않고 그냥 몰래 몰래 광고 아닌 광고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 아예 전면에 내세우는 앞광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먹거리는 물론이고 영양제, 화장품, 주방기기까지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이 퀴즈의 정답은요. 화면 속에 상품을 배치하는 광고를 뜻합니다. 아예 화면 속에 상품을 배치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영어인데요. 그 알파벳 세 글자입니다. 알파벳 세 글자. 제품을 뜻하는 프로덕트. 설치, 배치를 의미하는 플레이스먼트라는 뜻. 그 앞자를 따서 세 자로 만든 겁니다. 각각 요거는 이제 P자로 시작하는 앞자를 갖고 있는데 그거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해질 것 같은데 벌써 구하나 영희님은 빛의 속도로 또 보내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문자메시지 열려있고요. KBS 콩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야는 세대 지원을 통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이 소식하고요. 그간 잘 버텨주던 서비스업까지 흔들리면서 최근에 내수 침체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염현석 기자는요? 네. 또다시 중국의 요소수출 통제가 확인되면서요. 2년 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휴일에 병원을 가기 힘들었는데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문턱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예진 소장부터요. 사실 우리 저출생 출산율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 하루 이틀 된 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대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우선 일단 내년부터요.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건데요.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약 22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되고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대호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첫째 아이 15만 원,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30만 원 해서 총 6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기존보다 5만 원 더 공제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세금 5만 원 더 깎아준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세액 공제 대상을 조선 가구까지 또 확대를 했는데 기본 공제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혀서 약 13만여 조선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도 총소득 기준액이 원래는 4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거를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를 해서 이전보다 두 배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혹벌이 가구와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증여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해 줄 수 있는 한도 그것도 더 커지죠? 그렇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적다 그래서 계속 말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산을 하게 되면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인데요. 여야는 이번에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출산을 추가했습니다. 혼인증여 공제처럼 부모가 출산한 자녀에게 출생일 전후 아이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넘겨준 재산 1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출산한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출산 증여 공제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아니라요. 부모 양쪽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엄마의 부모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출산 공제를 모두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을 또 여러 번 할 경우 전체 추가 공제 한도는 그대로 1억 원입니다. 저출생 문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계속해서 하나 둘씩 이런 카드를 꺼내 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달부터 사실 보면요. 전국에 예비 초등학교 1학년 가정에 취약통지서가 발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2017년생입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35만 명 수준 이 정도로 5만 명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계단식으로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2016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1학년인데 2017년이 그 다음 해 2017년부터 출산율이 뚝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한 5만 명 정도 더 적게 태어났는데 2016년 2017년 이 시기가 합계 출산율이 1.17명에서 1.05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던 해였습니다. 1이라는 숫자 겨우 덧거리 했고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바로 0명대로 내려가게 되는 그 해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에요. 2016년에 40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0년에 27만 명 밑으로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한 10만 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예전에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실은 모자라서 오젓반, 오후반 나눴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총 입학생 수가 40명, 4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도 서울에서만 수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곳은 40명도 안 되는데 어떤 곳은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입학생 수가 일명 너무 부족하니까 통폐합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곳은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니면 또 학군이 좋은 동네 이런 곳은 너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과밀 학급의 교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도서실을 없애고 교실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토록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도서상 간 지역 학생이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훗날 멀리 보면 대학 정원에도 부족해지면서 대학 간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생기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 좀 넓게 보면 노동력도 결국에는 줄어들 테고 구매력도 줄어들 테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저성장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가 지난달 내년에 저출산 관련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다음 달부터 시행된 조직 개편을 보니까 결국에는 한 단계 낮은 과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시 조직이라서 최대 1년까지 운영이 되고 추후에 성과에 따라서 정규 조직으로 둘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과 하나 만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까요? 이게 총리 직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거를 챙겨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 이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진짜 문제 뭔지 아세요?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는 다들 느끼고 문제야 문제야 걱정돼 걱정돼 하는데 자기들은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두 분도 지금 하나씩 두시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앞에서도 세액 공제 5만 원 늘려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5만 원 때문에 애 낳겠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할 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작정을 하고 코너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면석 기자, 중국이 요소 수출을 또 통제할 조짐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력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는 지난 2021년 처음 있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부서가 해관총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실어놨는데 통관을 안 시켜준 겁니다. 보류된 기업 중에서는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을 근거로 해서는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정식 수출 통제 성격보다는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상황을 감안해 이제 실시한 조치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요소는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요소수 주성분보다는요. 비료의 주성분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비료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요. 중국 내 요소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을 자연스럽게 줄인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2년 전 요소수 대란도요. 사실 이런 게 시작이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리튬, 히토류, 흑연 등 다양한 광물들의 수출 통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요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역 보복은 아니고 중국 내 수급 상황 때문이다. 이게 사실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그때 수출이 통제됐던 건데 당장 국내 피해는 없을까요?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으로는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요소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조금 빌리면 요소수출이 11월 말부터 통제가 조금 시작됐다고 합니다. 선적이 확정이 되고 100가지 예약돼 있던 물량을 중국 정부 측에서 강제로 취소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미 구매한 물량의 90% 정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요소수입선을 급하게 동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변화. 그러니까 요소를 수입하는 수입처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대로? 네. 2년 전에도 이 말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소수 대련이 왔었을 때 2021년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70%였습니다. 70%. 네. 이때 호주나 카타르,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때문에 의존도를 작년 2022년에 67% 정도로 낮췄습니다. 3%포인트 정도 낮춘 건데요. 1년 만에 성과니까. 그런데 중국 요소 의존도 하고요. 올해 무려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히려요? 91%?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출 동선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다변화 정책이 정말 무색하게 되는 건데요. 베트남이나 호주를 비롯한 다른 요소 생산국보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운반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요소 비축량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급하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해서 들어올 것 이거 전부 다 합치면 한 석 달 정도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한 10여 개 국가에 대체선이 있어서 중국이 요소 통제를 해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실제 수입까지 이뤄질지는 막상 가봐야 합니다. 안보 차원이라도 평소 일정량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해야지 이렇게 급할 때 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요소수가 석 달치 있다. 10여 개 국가에서 대체해 올 수 있다. 또 예전처럼 또 다시 주유소에 줄 서는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어혜진 소장에게 다시 갑니다. 내수 소비를 좀 진작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천백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105% 초과분인 천만 원의 1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소득 공제 조치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도입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입자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 4천 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게 정부 분석인데 사실 이런 조치들은 어떤 감세를 통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되는 효과를 주죠. 그래서 소비를 진작하게 하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쓸 것을 줄이고 지금 내년에 좀 써야지 하면서 이런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당장 12월은 오히려 소비가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수 상황이 민간 소비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사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 늘면서 0%대에 머물렀는데요. 이게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견조하게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소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2021년 4분기부터 거의 매분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숙박 음식점업 생산이 올해 2분기에는 이게 7분기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3분기에는 감소폭을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내수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 장기화될 거라는 거죠. 고금리 고물가 또 거기다가 또 집값도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또 반영될 수 있어서 내수 소비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염현석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가 더 넓어집니까 앞으로? 네.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진료 범위가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큰 폭으로 확대가 됩니다. 평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진료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초진인 경우에는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만 가능했고요.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도 의료 상담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범 운영할 때는 재진 환자만 됐는데 이제는 초진 환자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금씩 더 확대가 될 텐데 그런데 이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반대하지 않았었나요?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네.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이제 대면 진료 요구권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대면 진료 요구권이요? 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거를 반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보지 않고 의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이었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을 명시를 한 겁니다. 또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의 마약류와 오나묘 의약품 외에도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약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비대면으로는 처방해 줄 수 없다. 네. 조금 처방했을 때 위험한 약들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요. 또 현재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제한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안 되는데요. 좀 추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건데요. 또 처방전에 위 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가 사실 진료 보러 가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약을 받으러 가려면 직접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반론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모범으로 삼는 이제 뭐 G7 국가라든지 OECD 기준에서는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요.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힘을 더욱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처방약은 원격 복약 지도를 받고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약사가 약을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배송까지.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배송까지 더 확대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편의상으로는 원격 진료까지 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게 이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데 이렇게 장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조금 생각해 둬야 할 거는 원격 진료에 배송까지 되면 기존에 병원과 약국에 어우러져 있던 상권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 갔다가 나중에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바로 가면서 그게 세트로 상권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정부가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도 하나가 바뀐다는 게 또 종합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되니까요.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위대홉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총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위대홉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답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같은 화면, 영상 콘텐츠 안에 기업의 제품을 직접 등장시켜서 광고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기업은 자사의 물건을 홍보하고 제작사는 제작비를 충당하니까 윈윈인데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노골적이고 어떤 드라마나 몰입감을 막 깨고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또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청자들에게 또 구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또 노하우가 그저 영상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되고 있던데요. 간접 광고를 뜻하는 화면에 직접 등장시키는 간접 광고를 뜻하는 세 글자 알파벳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답이 맞습니다. 아까 2603님이 1등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빠르게 보내주셨는데 PIP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2919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답을 보냅니다. PPM입니다. 많은 경제 상식을 쌓일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고맙다고 해주셨는데 또 오답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3877님은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광고 없이도 입소문으로 성공예감 이대움이다를 알게 되고 또 소문을 내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877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귀영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너무 노골적이라서 드라마 내용의 흐름을 깨죠. 옛날 시절 배경 드라마에 요즘 베이커리 빙수가 요즘 빙수가 PPL로 나와서 90년대 시대극인데 최신 딸기빙수 망고빙수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대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많이 주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했다가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이게 사실 집을 사겠다고 딱 했는데 어? 계약서 쓰자마자 호가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네? 그런데 사실 잔금 치르는 건 보통 한 두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자체는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매매 계약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 계약을 저희가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정하고요. 그러 다음에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해서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매매 계약 이후에 계약금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내기 전인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 해제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건 매수인,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려고 했던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추당하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도금까지 냈는데 집을 사려던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 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을 냈으면 해지 자체가 안 된다. 이행해야 된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에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 해제에 동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금을 낸 이후에도 집 사려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다. 이럴 때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하지만 중도금을 내었다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을 일단 냈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고요. 잔금을 주지 않으면 잔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잔금하고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은. 그럼 좀 더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리고 일단 정식 계약선 쓰기 전이라도 어떤 집을 보고 가면 항상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오후에 두 팀이 이 집 더 벌어올 거라고. 가계약금 단돈 5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일단 걸어놓고 가시라고 가계약금을 걸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계약금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 가계약금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실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가계약금은 사전에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막고 부동산 거래의 우선권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 빌리겠다라고 하면서 찜해두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의 한 10%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10% 정도로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소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장차 계속될 계약의 교섭의 기초로 일종의 증거금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찜을 해놨는데 내가 저 집에 하트 표시해놓는 조건으로 100만 원, 한 300만 원 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취소하려면 바로 내가 냈던 100만 원, 300만 원의 가계약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매수인,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계약을 취소하면서 가계약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을 언제 내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받을 권리조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낼 수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이거를 또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본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특약 여러 가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파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특약으로 쓰면 이거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이러한 효력은 특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에서는 먼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그 밖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 불가 특약이 있다고 하면 양측이 모두 집 물건 확인하였고 서로 도장 찍고 계약서 작성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 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다만 이게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적힌 의미를 다했는데 집주인 매도인이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등기를 안 넘겨준다고 억지를 쓴다거나 이러면 매도인이 채무를 불행했다 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서로 매매 목적물 자체를 차곡하고 시골 가면 땅도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서로 차곡하고 잘못 계약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이 우선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주인이 만약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이제 민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교부자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줬을 때 준 사람은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은 그 두 배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민법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계약금 부분이 좀 중요해요.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가계약금만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가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서 계약금의 두 배의 상황 조건이 있으니까 가계약금의 두 배만 상환하면서 이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가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고 계약금은 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 계약금을 낸 게 아니라 가계약금 100만 원만 준 상황이었어도 계약금 천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이 천만 원을 줘야 한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계약의 중요 내용들 매매 대금, 대금의 지급 시기, 매매 목적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다음이라면 이거는 계약서를 쓴 단계까지 갔을 때 쓰지 않았더라도 거의 쓴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중요 내용이 서로 정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약할 때 카카오톡으로 이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사로 구두 계약도 되는데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계약의 중요 내용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가계약금의 두 배가 아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몰랐네요. 100만 원만 걸고 가계약만 했지만 언제 어떻게 이행하고 얼마씩 언제 주고받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오갔다면 구체적인 정황상 이거는 거의 계약이다. 그렇죠. 이거 완전 꿀팁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거는 나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계약금 안 줄래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집 사려고 했던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문자 메시지, SNS, 카카오톡 메시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나 이제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통지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카톡에서도 숫자 1이 사라져야 읽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화 같은 경우도 녹취를 해놓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될 소송 같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닿았다 도달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나중에 승소했는데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까지 같이 해두는 게 좋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계약금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압류는 계약을 했던 그 집을 가압류하는 그런 단계? 그럴 때는 가처분이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 내가 계약금을 지급한 통장을 가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처분 같은 게 걸려버리면 그 집주인은 그 집을 제3자에게 또 매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가처분이냐 가압류냐 이걸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가기약금은 냈는데 반대로 이 세입자가 중도금이나 장금을 안 치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집을 팔기로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정해진 날짜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이럴 때는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너 이거 언제 언제까지 해결해라고 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통보하고 정한 기간 내에도 중도금하고 잔금을 세입자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계약이 해제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지 않으면 난 이거 계약 해제할 거예요라고 통지를 했고 그 통지가 도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답이 없다 내지는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에 계약이 해제된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게 아니고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봐가지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파기가 됐어요. 실제로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법도 있고 판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쟁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 거래를 하는데 중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부동산 거래가 파기되었다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목적물. 그러니까 집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중개를 했다든가 어떤 속였다는 속인 부분들이 있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계약서 썼고 중개인의 중개가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하는데 집주인하고 매수인, 집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개수수료는 일 다 해놓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집주인하고 집 사려고 했던 매수인이 모두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개사는 할 일 다 했고 계약서 써줬고 그런데 매수 매도인 둘 중에 하나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가 성사가 안 됐다면 그래도 매수인 매도인 다 중개수수료를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길도의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5차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11조 4,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2%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 자산 규모 상위 5개 사의 올해 3분기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은 6.9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사실 노후 준비는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늘상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때쯤 되면 한 번씩 더 언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때문에요. 그래서 연말에 연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라든지 세제 혜택 챙기는 것도 더 알아두시면 좋죠. 오늘 돈 워리 투자 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퇴직 상품, 노후대비 상품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고 우선 좀 알기 쉽게 먼저 구분부터 좀 지어주세요. 연말이 돼서 이제 연말 정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말에 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 관련 상품이 뭐 있을까라고 하시게 되면 연금 저축 IRP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시작은 연금 저축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개인 연금 저축 제도가 시행되었고요. 이제 개인들이 연금 저축을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줬고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서 2001년부터는 그 연금 저축 제도가 신개인 연금으로 바뀌면서 좀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한도 좀 늘어나고 지금은 세액공제되는 상품으로 바뀌어서 납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환급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또 시행됐거든요. 퇴직연금 제도가 그전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걸 하면서 개인 스스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IRP 계좌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도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연금 저축이 있는데 IRP를 또 만들면서 이게 이제 사실 중복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IRP와 연금 저축은 각각 노후준비 계좌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납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통칭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연금 계좌. 연금 저축, IRP 합쳐서 연금 계좌. 그래서 이 연금 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말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 대신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에서 이제 IRP까지 왔는데 IRP는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 한 번이라도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거기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친숙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IRP는 퇴직금을 나중에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걸 미리 개설해서 내가 거기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납입할 수 있거든요. 연금 저축과 동일한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퇴직금 받은 계좌인데 내가 거기다 계속해서 돈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 IRP를 다 합쳐서 1인당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상품별 1,800이 아니고요. 1인당 연금 계좌 총 한도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그러면 납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연금 저축에 납입하신 분들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IRP 납입하신 분들은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800을 다 납입하신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모든 금액을 세제 혜택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한도는 연말까지 연간 납입액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납입만 하시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때 몰아서 넣으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연간 납입액 가운데서 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 일단 그 모수가 IRP는 900만 원,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이게 왜 30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 연금 저축 제도를 만들었을 때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됐었고 처음에는? 초반에는 더 작았었죠. 그걸 600만 원까지 올린 거고 IRP를 만들면서 더 많이 노후 준비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액을 키운 건데 연금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요. 세액 공제 목적이라면 연금 저축보다 IRP만 가입하셔도 더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하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더 많이 받으려면 IRP가 좀 더 유리하다. 그게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실제로 대입을 해서 내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계산해 봐야죠. 돌려받는 비율이 연봉, 연소득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하고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환급받고요. 그러니까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초과하시게 되면 13.2%를 환급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자는 조금 더 환급률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이분이 5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럼 500만 원의 16.5%를 연말정산 시에 세금 환급받기 때문에 82만 5,000원 정도 환급받고요.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연간 900만 원을 풀로 납입하시게 되면 곱하기 16.5%를 환급받기 때문에 최대 148만 5,000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럼요. 적지 않은.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노후준비 잘 좀 해두세요라고 나라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보통 근로자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도 근로자한테만 돌아가는 건 아닌가.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라든가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만 해당되지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으시면 누구나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그다음에 일반 연금소득자, 이자소득자, 금융소득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노후준비에 세제혜택 받는 거는 차별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어떤 환급조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가 세제혜택을 줄 때는 뭔가가 조건이 있겠죠.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노후 대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다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그 이전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받는 한도도 정해져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해라. 이 조건을 지켜야지 세제혜택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 혹은 그 이상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거 이제 환매해버리면 그동안에 받았던 것 수백만 원어치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투자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돈이 불어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려고 여기다 돈을 넣는 거고요. 불리려고 넣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사실 이 연금 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이기 때문에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돈을 넣으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넣는 것 자체로. 일단 넣는 것 자체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에 돈만 있는 것이지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좀 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좀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사의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가 알아서 공시이율로 운용해 줍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반면에 은행증권사에 본인이 가입하신 분들은 직접 본인이 상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넣으면 넣었다고 끝이 아니라 넣었으면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 ETF 같은 거 하실 수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신 분들은 채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IRP에서는 예적금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당장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다만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서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ETF, 채권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까지도 내가 담아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담자. 저걸 담아주세요라고 운용을 지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샀다가 1년 뒤에 팔고 다시 펀드를 사고 이것도 가능하니까 꼭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할 줄 아시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이 TDF라는 상품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이름이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타겟 데이트 펀드.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운용사가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그런 펀드여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으면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가까워 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거고요. 운용사가 우량화 주식과 시장을 선별해서 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뭘 하긴 좀 그렇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TDF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고 오히려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더 높였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더 높이는. 그런데 그거를 금융회사가 알아서 비중 조정을 해 주는 거죠. 시기별로. 혹시나 또 이게 연금조정 한 번씩 들여다보면 파란색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소가파하시고 괜히 했나. 또 그렇게 후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TDF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연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펀드도 제주가 없으면 다 손실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단기 손실에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연동 계좌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미래를 길게 내다보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흔들림 없이.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개미스쿨 시간인데요. 최근에 증시 흐름도 그렇고 또 위험 자산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내용도 같이 한 번 김학균 센터장과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